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네 오늘은 저희가 베링거의 모니터 컨트롤러 겸 오디오 인터페이스 스튜디오 XL XL 모델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XL에서 XL이라고 이름을 붙여 놓은 건지 모르겠는데 XL 입으십니까? 네 XL 입죠. XL, 2XL만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네. 은총씨도 XL 입지 않았나요? 네 XL, 2XL 입습니다. 그렇죠. XL가 근데 뭐 그 뜻이든 아니든 간에 일단 기본적으로 커요. 커서 아주 다양한 노부들이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오디오 인터페이스 이상의 조작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프로덕트에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런 스튜디오 어쩌구가 시리즈가 X라지 말고 막 뭐 미디움 스몰도 있는 거 아닌가? 어 있네 스튜디오 M 이거 있잖아. 그럼 스몰도 있겠네. 어 스튜디오 스튜디오 M도 있고 스튜디오 스몰은 없구나 자 이왕 이렇게 된 거 프로덕트 카테고리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컨트롤러 스튜디오 컨트롤러일 거 어떤 의미인지 그러네 여기 있네. 자 여러분들 저희 예상이 맞았죠? 모니터 스튜디오 컨트롤러 있어요. 여기에 오디오 인터페이스로서 역할도 하지만 인터페이스로서 여기에 이제 카테고리가 되어 있지 않고 여기 보면 스튜디오 컨트롤러 & 믹서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오늘 하는게 X라지 맞네요. 그다음에 라지가 있고 스몰 사이즈는 없네요. 미디엄이 있어요. 자 이런식으로 이렇게 베링컷 사이트에서 실제로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봤구요. 아까 안그래도 제가 자꾸 얘 정보를 찾으려고 인터페이스에서 기욱 걸어봤는데 없더라구요. 여기서 찾아봤습니다. 자 여기 있는 모니터 컨트롤러 자 그럼 이제 요걸 살펴볼게요. 자 마이더스 마이크 프리앰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굉장히 유명한 마이크 프리앰프 회사에요. 그래서 지금 이 스튜디오 엑셀에는 이 두개의 인풋에 마이더스에 마이크 프리앰프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녹음을 하실 때 프리앰프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2kHz까지 샘플레이트가 제공이 되고 24비트까지 비트레이트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오디오 퀄리티를 기본적으로 저희가 요새 나오고 있는 좋은 인터페이스들이 다 여기까지 제공을 해주고 있죠. 네. 그걸 그대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구요. 그 다음에 VCA 컨트롤 그냥 단순한 볼륨 노브가 아닌 하이엔드 볼티지 컨트롤 앰플리파이어 해서 좀 더 디테일한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구요. 그 다음에 네 여기 All-in 디바이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All-in 디바이스에서 보시면은 단순히 지금 얘기했던 그런 프리앰프를 이용한 레코딩으로만 활용을 하실 수 있는게 아니고 여기에 그 모니터 시스템을 세 쌍을 연결을 해가지고 컨트롤러로 활용을 하실 수도 있구요. 그리고 토크백도 가능합니다. 다양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되어 있죠. More Monitor Option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개의 독립적인 세 쌍의 스튜디오 모니터를 놓으실 수가 있어서 여기 ABC에서 모니터를 셀렉트를 하셔가지고 바로바로 조작하실 수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저렴한 저렴한 모니터 컨트롤러라고 할 수 있겠죠. 모니터 컨트롤러만 해도 사실 비싼 건 몇 백만원씩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 아직 정식 출시 가격이 안 나왔는데 외국 사이트 기준으로는 30 후반에서 40 중반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국내 출시됐을 땐 조금 더 올라갈 확률이 높으니까 그 이거 그러니까 이제 나오면은 많이 쓸 것 같은데 네 실제로 그 이제 많은 모니터 스피커를 좀 보유하신 분들이 예전에 이제 그래서 이제 모니터 스테이션 맞아요. 다들 많이 썼죠. 그래서 이제 그 메인 스피커로 들어보고 뭐 우리 이제 이제는 좀 많이 퇴학했지만 NS10으로도 한번 좀 들어본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서브 모니터인데 좀 안 좋은 거 일부러 안 좋은 거로 듣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새는 여러 가지 환경에서 다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 메인 스피커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서브에 그거에 또 서브 해갖고 세 쌍으로 이렇게 모니터를 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 뒤쪽이 후면부에 아주 다양한 연결 인아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커뮤니케이트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그 아까 말씀드렸던 토크백 토크백 기능을 이용을 해서 각각의 이제 큐믹스를 또 따로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볼륨 밑에 보시면은 모노, 뮤트, 그리고 딥 버튼이 있어가지고 딥 버튼 하면 바로 즉각적으로 20dB가 줍니다. 그리고 뮤트 버튼은 아예 송출을 잘라버리고 모노는 바로 모노 전환을 해주는 이런 버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퀄리티, 베스트 밸류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아래쪽에 이제 스펙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인풋아웃풋 개수와 그 테크니컬 스펙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가 궁금한 이게 그 다이너믹 레인지? 그런 디테일들은 안 나와 있는게 실제로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특화되었다기보다 컨트롤러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찾아 봤으나 실제로 사이트 상에 있는 상세 스펙지에도 그 스타터스 매뉴얼 같은 데도 나와 있지가 않아요. 자 무게는 1.8kg고요. 자 이렇게 스펙을 쭉 살펴봤습니다. 자 외관이 좀 볼게 많아요. 외관 한번 보고 올게요. 네. 자 외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1,2채널을 여기서 스테레오로 묶어서도 쓸 수 있고 모노로도 쓸 수 있는데 48V 팬텀파워 있고요. 그리고 1번과 2번 레프트와 라이트죠. 각각의 개인량을 조정해 줄 수 있어요. 지금 저희는 이렇게 마이크를 연결해 놨는데 여러분들한테 들리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모니터의 편의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스테레오 눌리면 지금 이 소스가 왼쪽으로 확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오른쪽까지 들어가 있게 되면 스테레오 소스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인풋들을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송출되는 그 소스에다가 어느 걸 적용할 것인지 3,4번 인풋, 5,6번 인풋, 1,2번 인풋 사용할 소스를 네. 투트랙 소스를 셀렉트를 해 주실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스테레오로 다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3,4채널에 해당하는 트림과 5,6번에 해당하는 트림을 이쪽에서 조정을 해 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큐소스. 큐소스를 옥스, src, usb, 34 이렇게 해서 그 소스를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고 다이렉트 모니터가 여기 있습니다. 다이렉트 모니터를 인풋으로 확 돌려 주실 수도 있고요. 큐로 확 돌려주면 이제 소리가 안 나죠. 그래서 큐와 투트랙을 따로 쓰실 수 있는 전체 모니터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쪽에 자체적으로 토크백이 있는데 지금 제가 보면은 이 헤드폰을 이 두 개가 지금 따로 쓸 수가 있잖아요. 휴대폰을 지금 큐로 이렇게 해놨어요. 큐로 해놓으면은 이 자체적인 큐를 누르면 들리시죠? 네. 토크백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토크백을 눌렀을 때 이제 이게 큐로 세팅이 되어 있으면 큐버튼을 누르고 토크백을 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풋스위치를 써서 큐를 토크백을 바로 풋스위치로 조정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노브 자체가 이게 아까 보시면 VCA 컨트롤 되는 굉장히 여기서 가장 손맛이 좋은 노브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모노 뮤트 그리고 딤 해서 마이너스 20dB 아예 없애고 모노로 전환해 주고 이거 바로바로 여기서 만져 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모니터 셀렉터로 세 쌍을 연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세 쌍을 바로바로 실제로 켜서 모니터를 해 주실 수가 있고요. 사실 이게 진짜 구매하는 이유겠죠. 맞아요. 이 컨트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엑스라지 를 사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후면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마이크가 여기 들어가 있었어요. 네. 인풋 레프트고 이게 라이트죠. 이렇게 되면 이제 스테레오로 구동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스 보면 3,4 여기 역시 LR이고요. 네. 그 다음에 오륙이 있어요. 오류. 여기는 이제 보면은 플러스 4와 마이너스 10dB를 조정해 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큐인이 옥스믹스 역시 LR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풋에서 보시면은 아웃풋이 지금 총 다섯 쌍이 있죠. 네. 모니터 ABC에다가 네. 스튜디오 폰 앰플리파이어 스튜디오 폰 앰프 그리고 투트랙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개가 나가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이쪽에 풀스위치 아까 얘기했었던 거 이거를 이제 지금 요렇게 해놓으면은 익스터널 이렇게 해놓으면 인터널인데 익스터널로 하면은 아까 거기가 스위치가 안 먹어요. 그 때는 풀스위치를 꽂아서 구동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익스터널 마이크를 써서 해 주시면은 아까 이 투트랙을 눌러야지 이제 토크백이 구동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전원부와 USB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외관 쭉 살펴봤어요. 외관이 좀 많죠. 다양한 기능이 있는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외관까지 보고 왔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기능이 있었죠. 그래서 외관에다가 저희가 좀 시간 투자를 많이 해 봤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뭐 이런 기능들을 저희가 뭐 활용하는 거는 뭐 피지컬적으로는 따로 보여드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맨날 인터페이스 하던 것처럼 실제로 들어오는 프리앰프 체크하고 실제로 마이크로 받아서 작업하는 과정을 2부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엑셀 기본편 여기까지 였고요. 은총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석 미션을 영상합니다. 레코딩 타임! 엑셀 기본편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